능력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능력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구세주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두 자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심리의 여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집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심리의 여완은 제사장 사가리아의 아들로서 그냥 있으면 아버지 제사장직을 승계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귀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 터인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침례를 전파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광야는 외롭고 거친 환경입니다 편히 누워 잘 것도 마땅히 먹을 음식도 신문도 TV도 어떤 편의실에도 없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죄의 뜻을 강구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편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외로운 길, 거친 황려의 길로 나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곳에 나가서 낙타톨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마고복음 1장 6절을 설명합니다 요한은 낙타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 편한 자리,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힘 있는 자리에 가길 원하지만 그는 거꾸로 그걸 다 내려놓고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의 길로 간 것입니다 이 거친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는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회계를 선포합니다 마고복음 1장 5절입니다 온 유대제방과 열사람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가 나가서 회계하라, 회계하라, 회계하라 외쳤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회계했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회계했습니다 광야가 거칠고 외로운 환경이지만 반면에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영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매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 옆에 나올 때 저들의 탐욕을 내려놓았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이상 것을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이 다 탐욕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물질을 갖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게 전세를 하던데 전세상의 가계로 피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무슨 코인님이 어쩌고 어쩌고 거기다 투자했다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우리를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자리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파멸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제도는 대통령인기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브레이크 없이 막 나가지만 5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탐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자리에 대한 탐욕 인기명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형 애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바타 나람 하란 지역으로 가는데 그 길이 광약길입니다 그 거리가 무려 800km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에 두 배나 됩니다 그 먼 길을 외롭게 가다가 라리점으로 그가 광약한 곳에 쓰러져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쉴 곳이 없으니까 좀 수풀이 있는 곳에 엎드려서 돌을 굴려다가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 야곱이 하늘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운성을 듣고 하늘 보내신 천사를 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장세기 28장 10절, 11절, 16절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베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 위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곱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광약해서 하늘을 만난 다음 그가 외동천에 있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도 모든 어려움이 이겨내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광역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그가 갈대받아서 권전의 힘을 받은 다음 공주의 아들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나중에 공주가 애국의 왕이 되는데 그대로 잘 있었으면 그는 왕권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유모로 와서 전을 먹으면서 늘 귀에 못 박히도록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국에서 구원해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이 되었을 때에 밖에 나갔다가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를 처 죽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했을 그때에 그는 살인자가 된 것이고 이루말며마 그런 왕의 미움을 사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있던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외롭고 수사람 광야에서 눈을 뜨면 매매 오는 양의 울음소리밖에 들려오지 않고 사람 하나 찾아오는 그곳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거기서 그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집니다 40살의 내가 하던 그가 80살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은 80살의 불을 받고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었으셔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자리나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아가 갈배산상에서 850명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그들을 다 처 죽이고 난 다음 아, 왕비 이세별이 너도 그처럼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 오니까 갑자기 죽음에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나를 데려가 주어 없어서 내가 죽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열한기상 19장 사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외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어 없어서 나는 내 주산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얼어만져 주시고 지친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모를 얻고 호랩산으로 가서 새로운 사명을 그가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한기상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거쳐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누가 보면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유대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주니신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사액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 구원의 귀한 구속사액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절망과 고통의 때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실패해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가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부르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온 몸이 아파서 내가 이 고통으로 말하면 한 시간 더 버티기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쥐어! 나를 이 절망에서 고쳐주시고 이 어려움과서에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부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쓸쓸한 곳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친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질 때 때때로 광야로 나가십시오 침례여하니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쥐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능력 많으시니 예수님을 저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의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고 침례여하는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은 자를 고치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인의 기적을 행하시고 논란을 베풀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험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지를 내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4장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붙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해서 놀란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우리를 죄와 절망과 사망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받게 되고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을 믿고 오자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영혼이 변치 않은 예수님만 믿고 오자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몸으로 추구합니다 사람 앞에 줄 서고 사람 따라다니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람이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로 너잖아 오늘이라 영혼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영혼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만 믿고 오자고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침례와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침해를 펴보실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야 침례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때 침례와는 답변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처해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처해야 하리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송회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 그때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쳐서 영광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여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이 낮아져야 합니다 온유함을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마태범 11장 29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좌충우돌하고 문제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침례하는 예수님을 능력 많은 질으로 소개하면서 나가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구멍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는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풀었지만은 예수님은 너에게 능력을 받게 하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제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4등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이르다름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침례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권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등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이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하니까 전서 5장 10절은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충만하고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스 5장 10월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승리한 유동부 시아바타 사장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사부는 7번을 망하고 8번째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분은 전남 보성급 벌교업에서 3형제 중 둘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매일 아이들을 때립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정을 피하러 다니느라 그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마친 다음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그는 학교를 중퇴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철공소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는 선배가 야간 무인과 야간 고등학교에 같이 들어가고 공부를 하게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춘천에 있는 만나당이라는 빵집을 소개해 줘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홀로 자기가 올라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밤이 되면 이렇게 춘천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불 켜진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춘천 한마음교회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청년이 이 아이를 반겨주면서 그를 목사님께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라면서 성경을 체험을 하고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서울에 오셔서 야 넌 와서 나랑 같이 좀 살자 어머니가 부르셔서 서울에 와서 이제 본인이 빵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어갖고 빵 받는 기술을 배우려 제가 정말 여기저기 옮겨다녔는데 절대 빵 받는 기술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느 빵집 주인이 다리를 다쳐갖고 더 이상 가게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빵집을 하길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 빵집을 넘겨주었습니다 또 그때 부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갖고 빵집을 하는데 빵 만드는 기술도 없고 열심히 많이 쓰니까 결국 빵집을 하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거를 20년 동안 제과점, 슈퍼마켓, 도서대여점, 우유대리점, 조각해 그 납품, 베이커리, 카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동안 다 실패하고 부도는 하고 2014년 3월 달에 7번째로 사업을 망하고 호주본에 단던 3만 6천원만 남게 됐습니다 없는데 덮친 격으로 아들은 군대에 가 있는데 가슴 부위에 흉선암이라고 하는 암이 생겨가지고 의가사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열심히 일도 했는데 사업은 망하고 아들은 암에 걸리고 부인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부인하고도 별거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11조는 버는 돈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닌가요? 매월 적자가 나는데 이럴 땐 하나님이 오히려 손해나는 만큼 돌려주자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를 품어준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수영관에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아픈 아들을 암치료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인 중 한 사람이 이분이 빵집 하길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테이블과 냉정관을 빌려주면서 빵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항암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뭘 먹어도 온몸이 가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 면역력도 키우고 부작용을 덜 수 있는 빵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탕, 우유, 계란, 버터를 넣은 유기농 밀가루로 치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치아바타가 뭔지 잘 모르시죠? 이거 이탈리아 빵인데요 치아바타라는 말이 슬리퍼라는 말입니다 저 빵 모양이 슬리퍼처럼 생각해서 치아바타라고 그러는데 밀가루, 효모, 물하고 소금만 넣어서 만드는 빵입니다 그런데 이 빵을 만들어서 아들을 주니까 아들이 빵을 먹고 나서 몸을 긁지 않아요 뭘 먹기만 해도 벅벅 긁던 아이들이 아들이 그걸 먹고 나서 긁지 않게 되고 알레르기, 아토피를 비롯한 각종 피부질함 변비, 암,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빵을 먹으면 그렇게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팔게 될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이 빵이 좋다는 소문이 나자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방송에 나가서마자 막 매출이 올라갔고 전국에서 택배주문이 밀려와서 11개월 만에 시내에 있는 신축 건물 1층 2층으로도 확장하고 17명의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곱 번 신입회에서도 여덟 번째 일을 하게 해주시고 성화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매년 매출이 상승하여 현재는 6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빵을 보내면서 전도지까지 함께 넣어 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을 알게 된 순간 오직 다시 오게 놀아 약속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심부로 살며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의 전도가 되어버렸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초대교의 성도들의 마르나타의 신앙의 비밀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다 내 사업의 비전과 목표도 빵을 만드는 일을 산제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강한 빵을 만들겠다는 것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광역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승용추만 받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성의로 추건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날아시길 주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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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